국내 총생산의 30%를 얻는다. 때문에 자동차와 전자, 부산업이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한국 경제 전체의 최소적인 부분이다.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폭력이 쓰러진 기회는 늘 있었다.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업체였던 노키아.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업체에서는 전세의 최소적인 별가 selective,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업 urging 제공사와 분석들, 그리고 세계 최대의 출aj인 등 유지시 Nazi 부활한 방법을 가지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